자 농협 농협은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별 내용 없으면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간상 구스타트 건강보험 즐거워 바용 새해 보험은 농협으로 구스타트 보험 암진단비 1억 내열과 허율성 5천 할인 5% 되구요 가성비 9 이렇게 해서 I49 질병상의 입원 후 통원비 10만원 3호 내열과 허율성 된다는거 3일 초간편 내열과 허율성 2천만원 내열과 허율성 500만원 최저 보험료 2만원 보험료 가성비 좋다는거 구스타트 건강보험이에요 2월에도 할인이 계속됩니다 고향사랑기부 2자녀 1% 3자녀 2%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거 상해 질병 입원 후 통원비 1당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질병 상해가 있는데요 지금 퇴아때부터 35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구요 질병 입원 후에 통원했을 때 3일 이상 계속 입원하고 20일 한도로 10만원씩 상해난 질병으로 나온다 네 모르겠어요 이게 큰 메리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허 지급사유는 상해 질병에 직접적인 3일 이상 병원 치과의 한의와 치과 한반병원 제외 퇴원 없이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퇴원한 경우 상해 질병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퇴원일부터 180 이내에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김님 145% 당기나 끝났나요? 예 끝났습니다 네 질병 입원 후 통원이 10만원 상해 입원 후 통원이 10만원 요런식으로 가입이 된다 네 올해의 보험 상품이에요 농협 손복 구스타트 건강보험 위 상품은 보험이 제대로 보이는 신문 저널 이거 돈만 주면 다 하는데 이거 돈만 주면 다 해요 예 보호망 사인 보호망 보호망 네 근데 결론은 이거 돈만 주면 다 합니다 네 구스타트 건강보험이에요 네 감기 기간지염 인수기준을 알아보자 감기 상기도감염 이렇게 해서 단순감기는 치료종료 2주 후부터 가능하구요 기간지염 정의 뭐 요런식으로 남아있다 네 가성비구 건강보험이에요 그래서 농협은 곡식 작물재배 직업구수가 상급이 아니고 1급이다 요런 분들 나머지 타사들은 다 상급인데요 이거는 1급이다 그래서 보험료가 상에 좀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되더라 2대 진단비에요 내열간 허혈성 네 그래서 보험료가 저렴하고 이것저것 빅히트 플랜으로 다 준비할 수가 있다는거 네 그리고 당사 타사 정액형 담보 뭐 요런거 다 정액형으로 나온다는거 뭐 한도 알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구요 올 유 리치하우스 종합보험 타사에 한건 있어도 중복가입이 된다 그래서 1,2급 200만원 아파트 500만원 3,4등급은 가입이 인수가 안된다 네 풍수제외 뭐 여러가지 나왔는데요 넘어가구요 헤아림 3호 건강보험 간편 3호 5죠 1년 미만의 50% 감액기간이 90일 면책기간이 없어요 90일 면책기간이 없으니까 가입 즉시 50% 받을 수 있다 내열간 허혈성 진단비 내열간 수습비 허혈성 내열간 심혈과 진단비 요거는 면책기간이 없다는거 그리고 3,5,5죠 3개월 이내 입원수술 추가재검사 5년 이내 입원수술 5년 이내 6대 진일병 질분표에 해당이 없을 시에는 가입이 가능하다 요즘에 있어도 예외질환이 있기 때문에 가입이 한데 문제없어요 네 감액기간 적용 1년 이내 50% 감액기간 감액지급 적용 담보는요 이런 부분들은 감액기간이 적용이 된다 네 3일보험이에요 3개월 이내 입원수술 추가재검사 필요소견이 없구요 1년 이내 질병 상위 입원수술 요런 부분만 없으면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그리고 40대 50대 고객 2대 진단비 추천플랜도 있기 때문에 요런식으로 준비하시면 매우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협도 지금 저렴하기 때문에 농협을 많이 가입하는데요 농협의 수칙이 별로 내용이 없어요 이번달 2월달 진짜 내용이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지는 확인구 которое는 한번 보 RAW 지는 결과가 인졌ous을 punto ف GLS 알리는지 오 써서 셋 조